으 으 이게 뭐야 티셔츠 캐릭터 앤 스타일 선호도 조사 팬픽 티셔츠 컬렉션 그냥 팬들이 정해준 대로 막 티셔츠를 만든다는 건가 내가 픽한 쿠키로 티셔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 티셔츠에 들어갈 쿠키들을 뽑아주세요 탑 텐에 뽑힌 쿠키들이 티셔츠 오오 뭐야 이거 오오 이거는 근데 용가 드래곤은 그 가운데 거 난 가운데 거 가슴 상단 중간 사이즈 티셔츠를 입고 싶은 쿠키 나는 근데 티셔츠를 입으려면 쿠키런이 용감한 쿠키는 거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 넣고 근육맛도 하나 넣고 웬만하면 브로콜리 근육맛으로 음 뭐야 뭐야 더 없어? 이게 끝이야? 어 여기 또 있구나 음 어 벚꽃맛도 막 다 알죠 쿠키런 그 한 번 뭐라 해야 돼 쿠키런을 별로 안 해보신 분들도 벚꽃맛 쿠키는 잘 알거야 음 이게 가나다 순이 아니네 또 핑크 초코도 한 번 넣어주자 핑크 초코도 뭐 대부의 딸인데 어 보기에 없음 난 달빛 어 에일리전도 괜찮아 어 이거 막 선택하면 되네 그냥 생일 케이크도 개인적으로 좀 귀여운 것 같아 티셔츠로도 괜찮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스읍 음 이온마 쿠키 어 스킨 없는거 여기 보기에 없어 달피술사 어 달피술사랑 파인드래곤은 아직 나오기도 하는데 티셔츠 만들 생각하고 있네 스읍 음 이거 뭐 10마리 다 정해야 되네 10개 쿠키 스읍 바람공수도 괜 아니 바람공수도 너무 복잡한가 음 몰라 요정도 요정도 그 왜 티셔츠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아이디어 음 스읍 아이디어 아이디어 뭐 있나 파인 가자고 알았어 파인 갈게요 알았어 어 파인 장난 아닌데 오케이 파인까지 체크할게요 음 아이디어 스읍 그 왜 티셔츠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아이디어 음 반팔 긴팔 둘다 만들어주세요 이게 어 은근히 긴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후드 느낌으로 후드티로는 안 나오겠지만 어 긴팔도 이거 반팔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선호하는 컬러 스읍 음 난 일단 1번 어 체크 어떻게 해 화이트 스킨 적용 아하 어어어 오케오케오케 아 아 뭐야 요 요 요 요 창 어떻게 내려 그리고 근육맛 쿠키가 나온다면 하하 재고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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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히 하하 그쵸? 그리고 파란색도 하나 블루 그리고 역시 남자는 핑크지 14번? 13의 약간 연보라고 14가 약간 핑크죠 14번 갑니다 라이트 핑크 그냥 핑크도 있나? 라이트 핑크는 뭐야? 찐 핑크 없어 찐 핑? 자 갑시다 즐겨 입는 티셔츠 사이즈 저는 라지를 입습니다 하나밖에 못해요? 라지로 갈게 아니다 야 잠깐 이거 다시 못 올리냐? 요즘 살쪘으니까 양심 고백할게요 답변이 뭐야? 뭘 입력하라는 거야? 뭐야? 뭘 입력하라는 거죠? 요즘 살이 쪘습니다 이런 거 써주면 되나? 뭐 쓰는 거죠 여기는? 됐나? 어 됐나요? 이러면 되나? 이러면 되나요? 뭘 쓰느라는 거야 저기는 XXL는 왜 없냐? 그 뭐 마지막 거 클릭하면 되지 않을까요?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됐네 여러분들이 한번 티셔츠 선호 조사를 한번 해보라길래 한번 해봤습니다 오케이? 끝! 안녕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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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